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꽤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에 몰입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땐 같은 재질의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 많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부모들로부터 태어나 함께 골목에서 뛰어놀고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장했는데, 세월 지나 만나보니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갈라져 멀어진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동창회 아니겠어요? 무엇이 이렇게 서로의 인생을 천양지차로 벌려놓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일푼에서 막대한 부를 만든 자수성과 부자들의 비밀을 담은 책,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에서 내용을 뽑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흔하디흔한 삼류 자기개발서 같지만, 나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 만큼 괜찮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선전 아닙니다. 제가 선전할 경우에는 선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듀쿠 대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 사람이 매일 하는 행동 중 40% 이상이 습관에 따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된 사람들과 어떤 습관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부자들의 95%는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반면, 그 비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의 장기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크고 작은 사건들, 랭들을 겪으면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죠. 목적지가 없다면 이리 치고 저리 치이다. 결국 어딘가로 그냥 휩쓸려 가게 되고 맙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자는 뜻이 목표도 없이 살자는 뜻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모으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95%가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가난해지면 생활비 대기도 벅차서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소비 패턴은 분명 달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얻을 수 있는 행복을 희생하지 말자는 멋진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꼭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과시하기 위해, 주눅들지 않기 위해, 유행을 맞춰 살기 위해,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명품백, 값비싼 시계, 외제차를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는커녕 되레 빚내서 살아가는 거죠. 부자들은 100% 돈을 모으고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실패가 두려워 그냥 있기를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무슨 뜸구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며, 타박받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지만, 꿈을 가져봐야 결국 안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거나,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괜히 꿈을 품고 목표를 세웠다가 실패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더 좌절할까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 성공을 향해 한 발 내딛기보다 또 실패하게 될 경우, 받을 상처와 분노, 좌절감이 두려워서 그저 주저앉아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자들의 약 84%가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들고, 76%가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4%만이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9%만이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겠습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매일 두 잔 이상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술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두 잔 이상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난한 사람들은 54% 이를 얻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단지 16%만이 이런 경험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술을 권하고, 그래서 술을 거절하기가 힘들고, 또 술로 인한 실수와 사고에 대해 여전히 관대합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술 없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술이 있어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서 그런 거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TV를 오랜 시간 즐겨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77%가 매일 TV를 1시간 이상씩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만나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감정이 물씬해서 자신이 드라마 속 주인공인 양 울고 웃으며 맞짱글을 치고 대화를 이어가죠. 반면 부자들은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은 드라마 몰아보기도 가능한 세상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하루 종일 TV에 붙어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운동을 안 하고 정크푸드를 즐기며 비만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94%가 운동을 하지 않았고 97%가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푸드를 즐겨 먹고 있었으며 66%가 비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계자료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3구가 강북보다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도 낮았고 채소 섭취율과 같은 건강지표는 높았습니다. 암발생률도 현저히 낮았고요. 수명도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통점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개해드린 책의 저자는 부자들이 보이는 습관은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후에 얻게 된 습관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이전부터 노력하며 얻은 습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갖고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언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겠죠.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깝게 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